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과 연결하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지구학 2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문항이 많이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등급 것부터 나오는데 아이고, 두 번 넘어갔네. 등급 것이, 예상 등급 것이 47, 44, 40, 33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7일 월요일 기준이네요. 문항이 뭐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오답률은 정답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47%의 학생들이 그걸 맞췄던 뜻이겠죠. 50%?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항들이 조금 어려운데 거의 뒷페이지에서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좀 살펴보면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총평을 항상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문항을 잘 푸는 방법, 문항을 잘 접근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정답률이 47%거든요. 이 문제는 과거에 여러분들 각각의 지구의 대기대순환에 대한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거든. 이게 이제 남북방향의 여러분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한 건데 문항에서 요소가 학생들 좀 까다롭게 한 게 일단 1000hPa 기준을 줬거든요. 1000hPa이면 거의 지상입니다. 음. 그리고 남북방향의 풍속을 1월과 7월로 나눴는데 열족도의 위치가 어디로 갔는가. 이거 찾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들리 순환의 모형들. 그러니까 페렐 순환이죠. 페렐 모형. 페렐 모형을 머릿속으로 잘 숙지를 하시면서 아, 열족도의 위치에 따라서 해들리 순환의 중심이 남북방향의 이제 남방구, 북방구의 해들리 순환이 있잖아. 그게 만나는 지점이 어디로 가는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해방향이 남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해방향이 남풍. 북풍. 남풍. 북풍. 그러니까 남풍과 북풍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가. 그게 여러분들 딱 적도가 아니라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사실을 갖다가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기출문제를 잘 푸시고 EBS 문제 잘 푸시면 이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항을 풀 때 어떤 조건들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가. 항상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게 배경 지식이거든. 여러분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생각을 떠올려야지 문제가 착착착 풀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문항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겠어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볼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헬스의 운동과 순환의 여러분들 18번 문제인데 이게 정력각 표형 및 지형류 표형을 이루고 있는 헬스의 특징인데 특이한 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요. 예전에는 경사를 이 밑에 층 로원과 로투층의 경사를 반대로 줬단 말이야. 그때는 여러분들 뭘 갖다 많이 냈었냐면 이 밑에 압력 차이가 없다라는 걸 냈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 문항의 조건에서 조건을 잘 보시면 로원보다 로투가 무조건 크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밑에 경사가지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이쪽이 무조건 압력이 커야 돼요. 왜? 무겁잖아. 두께 보세요. 이거 또 얇아. 얘 또 두껍게 해줬어 또. 로원층이 두껍고 로투층의 두께가 별로 안 두껍단 말이야. 근데 이쪽은 두껍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의 압력이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압의 크기를 갖다가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압 경도력을 비교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거와의 차이점을 갖다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이게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수치를 주어지면, 수치가 주어지면 여기 있잖아.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지역류의 속도도 계산할 수 있어. 왜? 압력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걸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G2 학생들은 좀 기출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은 그냥 딱 보고서는 아 이거 반대구나 하고서 그냥 바로 풀어 쓸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평가원 시험은 그래도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 신경 쓰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 이 문제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19번 문제인데 요게 중력 이상인데 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료를 잘 보셔야죠. 자료를 꼼꼼히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 사실은. 아, 밀도가 상당히 작은 편이네. 그러다가 갑자기 반대 양상을 띠는 모습을 하나 딱 보이게 돼요. 여기서. 어? 값이 좀 특이하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게 값이 특이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 C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특이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 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혼자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요소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C가 밀도가 크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G2 시험은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요. 조금 이 개념,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중력 이상을 해석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 다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수능 때 잘 보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지형류가 흐르는 해역이래. 그리고 자른 모습 보세요. 단면을 여길 잘랐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저 일본 쪽이고 여기 쿠로시에류가 흐르겠구나. 그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가 수온약층의 경사에 대해서 해수면 경사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뤄졌던 거죠. 해수면 모습을 안 준 다음에 얘네들의 모습을 추정해내는 그런 문제도 됐죠. 그죠? 이것도 많이 다뤄졌던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 뿐이야. 뭐? 서한경계류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 기출에다가 요소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아 이런 요소가 하나 들어갔구나. 요게 차이점이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출을 얼마나 꼼꼼히 잘 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과학 2는요 기출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EBS 프로도 마찬가지 느낌일 거야. 다 비슷비슷한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됐지? 자 그럼 보시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이거는 조석현상에 대해서 낸 거예요. 조석현상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 조석현상이 일어날 때 달이 공존하는 것 때문에 조석주기가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에 50분씩 밀리잖아. 그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낸 거야. 그러니까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달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태양, 지구, 달의 위치가 하루에 12시간에 대략 12시간 정도에 한 6.5도씩 돌아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제대로 물어봤다. 학생들이 많이 걸려들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가 이번 시험에서의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총평을 하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평가원스러운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갖다가 잘 활용한 문제들을 많이 냈다.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조금 생각했던 게 계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산 문제를 조금 많이 안 내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문항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G2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나왔어요. 9평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평 이후의 학습 전략. 여러분들 지구과학 2는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컨텐츠가 많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일단은 개념을 다시 한번 보셔야죠. 개념은 개념소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수특 같은 거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특 같은 거 보셔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기출을 한 번 더 푸셔야 되겠죠? 기출. 기출은 NM이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제는. 이제는 읽을 때가 됐어.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종이거든? 4종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평 의원은 요거 기본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 추구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G2는 그거 반복이야 그냥 얘들아.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거든 앞에 거. 전반적인 정답률 보면요. 학생들마다 단원별로 호불호가 갈려요. 그리고 9평 때는 전범위를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천문단원 들어있죠? 천문단원에 대한 학습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천문이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전단원 학습을 갖다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학습하시면 뭐 별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G2는. 되게 정직한 과목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등급 것도 아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야. 난이도 향관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N값이 적잖아. 응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 생각하시고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계속 반복하시고 계속 복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G2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약간 장인정신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G2 학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끝. alpha. 끝. lining. 额과. 감사합니다.